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서영입니다. 어느 날 A씨는 자신의 애인을 고용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이 어려우니 임금을 가부려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요. 사장이 옆에 있던 누군가에게 이러는 겁니다. 신랑하고 이혼한 사람인데 아들 하나가 장애인이래.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지. 세상에 사장은 전화가 끊기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이런 말을 했고 고스란히 A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일로 A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장을 고소했는데요. 통화가 끊긴 줄 알고 제3자와 한 험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무협인 승인 양서영 변호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1심은 사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2심도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발언의 전파 가능성 및 공연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2심에서 상황을 참작해서 벌금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그런데 대법원은 나아가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A씨가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발언 장소가 사장의 사무실이었고요. 친구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고 험담을 들은 친구도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사장과 친구의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면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사장의 발언 경위와 내용을 감안한다면 해당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서 무죄의 취지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려면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통화를 하면서 내밀한 상황에서 친구하고 나누는 얘기 정도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죠.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 태도가 향후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상당히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출근하던 직장인이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럴 때 이 직장인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근로복지공단 신현웅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근로복지공단 소속 변호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2015년도부터 공단 사내변호사로 근무 중인 직장인이자 근로자인데요. 주로 산업재해 관련 소속 및 자문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 하면 잘 아시는데요. 과연 어디서 이 업무를 담당하지 하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바로 저희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는 대표적인 업무고요. 즉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최적의 치료, 충분한 보상, 다시 건강하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체당금이라고 하죠. 회사의 경제적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에 저희 공단이 회사를 대신해서 일정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 보장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높이기 위해서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이 시간 안에 다 언급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근로자의 희망 버팀목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네 오늘 근로고 복지공단 홍보를 위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산업재해 산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제가 지금 사례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출근 중에 신호를 위반한 차량 때문에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런 출퇴근 사고의 경우에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까 변호사님?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과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처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놓여있는 출퇴근 사고만 인정하였다가 법 개정 이후로는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도 전부 인정할 수 있고요. 본 사항과 같이 자기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나 도보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 전에는 인정이 되지 않았었나요? 그 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처럼 어디까지나 출퇴근에 있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놓여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대부분 근로자들이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 산업죄로 인정받지 못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일반적으로 보험사한테 보험금을 지급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산재 보상이 이중으로 지금 가능한 겁니까? 일단 사고가 나면 차량 보험사에 먼저 사고 접수부터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 이후에 산재 신청을 하시는데요. 네. 당연히 업무상 제외라면 산재 보험이 적용됩니다. 네. 다만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그 내용에 따라서 산재 보험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네. 즉 산재 보험급여에 같은 성질의 보험금, 그러한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급여로 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실제 치료를 하고 받는 요양급여,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 그리고 사고 후 장애로 인한 장애급여,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총 8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산재 보험법상 보험급여에는 위자료가 없다는 점인데요. 오늘 사실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즉 위자료는 산재 보험급여와 중복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온전히 지급받으실 수 있고 지급받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자료 부분은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산재로도 전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산재 보험금을 전부 받으려고 할 때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위자료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는데요. 우선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지불보증 방식이라고, 즉 근로자가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이에 대한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급되는데요. 이런 치료비는 대부분 저희 산재 요양급여와 중복됩니다. 다만 산재 보험은 이미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향후 치료비라든지 반응제거, 흉터를 말하는데요. 흉터 성형비용 같은 산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일시수입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아, 네. 일시수입 같은 경우에는 즉 근로자가 일하지 못함에 따라 입은 손해가 산재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나 장애급여 등보다 더 큰 경우에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 차액 부분에 한해서도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시수입은 자신의 손해배상에 대한 계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내가 신호를 위반해가지고 사고를 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도 산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의도치 않게 내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서도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네.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고의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근로자를 좀 더 보호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사고가 내 일반 과실이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반대로 만약 내 신호위반이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것이었거나 또는 무단행단을 하는 보행자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 난 경우와 같이 오로지 내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산재가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 과실이면 안 되는군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90% 80%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90% 80% 퍼센테이지로 정확히 말하기 힘들지만 다른 사정이 경합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지각할 염려 때문에 급하게 무단행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어떻습니까? 질문이 짓권나요? 아닙니다. 무단행단은 도로교통법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행단을 산재보험법상 범죄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네. 산업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행이군요. 다행이군요. 그렇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이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단행단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산재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인정되는 산업재해 보상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인정되는 부분이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2018년에 법 규정이 바뀐 걸 보니까 그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거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 신현웅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이와 관련해서 좋은 정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들려드릴게요. 양서영이었습니다.